랄맛아 요 디즐 너무 맛있어 닭빵굴 닭빵굴 달고 닭빵굴 ㄷㄷ 몇 개 같이 씹으세요 뼈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오징어 뼈고 무는 너무 짜있네 저는 안쪽에서 더 잘 안쪽에서 먹어야지 소스는 아주 고소하고 저는 잘 안쪽으로 먹어요 다시 먹음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서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맛있다